1호선 칠성시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1호선 칠성시장역에 있는 별빛 야시장에 놀러왔어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게 배가 너무 고픈데요? 그러면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을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 1호선 칠성시장 1호선 칠성시장 2호선 칠성시장 2호선 칠성시장 2호선 칠성시장 3호선 칠성시장 3호선 칠성시장 3호선 칠성시장 3호선 칠성 3호선 칠성 3호선 칠성 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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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 1호선 칠성시장 역에서 열리는 칠성 야시장 놀러와봤는데요. 공연도 하고 마시는 먹거리도 많고 얼마나 볼게 많아요. 여러분도 시간날 때 한번 꼭 와서 조수 씨가 많이 많이 보내길 바라요. 안녕. 뛰어. 뛰어. 뒤로 뛰어. 등장! 펜쳐기 원 펜쳐기 일응 어요 아멘